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력한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딘 고용시장 회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업률은 8.1%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이런 부분은 미국 고용시장에서 구직 희망자, 포기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그런 좀 폄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7월에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만 개를 하회를 하면서 일단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을 해주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역시 고용보고서와 더불어서 이번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8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36만 9천 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셋째 주 이후에 현재 47개월째 고용시장 판단의 기준선인 40만 건을 하회하곤 있지만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이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깔아앉고 있음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미국의 일자리에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와 같이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가계의 소득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강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이번에 경기 부양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3차 영적 완화 시행 시장에서 워낙에 기다려왔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3차 영적 완화 단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대효과 대략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동성이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달러가 약세를 기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또 상품 가격의 강세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기대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 2차 양적 완화 당시에 미국의 M1과 M2의 증가 등 미국의 늘어나는 시중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시켰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차 양적 완화 단행으로 달러가 강세에서 약소해로 기조적인 변화를 보인 바가 있고요. 또 상품 가격도 이와 연동해서 상사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는 이전보다 달러와 약세 정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는 조금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와 약세 정도는 이전보다 강하지 않을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약세에 따른 상품 가격의 상승과 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가별 증시 수익률의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양적 완화 당시보다 2차 양적 완화 당시에 달러와 약세 정도가 더 강했고요.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도 1차 때보다 2차 양적 완화 당시에 더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2차 양적 완화 당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증시 수익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양적 완화 당시에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화에서는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 증시의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2차 양적 완화 당시는 선진국 증시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3차 양적 완화 단행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증시 수익률이 더 차별화되면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워낙에 이벤트 데이였습니다.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국내 시장의 이런 이벤트들은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었죠.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합헌 판결 여부라든지 또 프로그램 매수 차익장과 상당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9월에 동시 만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FMC 회의에서의 퀴스리를 단행할 수 있을지 세 가지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지나간 이벤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증시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마무리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특히 어제 만기일 와중에도 코스피 1950포인트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코스피는 더 높은 수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이제는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자금의 쏠림 현상 특히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또 유럽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은행이라든지 정의 업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투자 포인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